아 근데 나 되게 뿌듯합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아 힘듭니다 어차피 이따 밤에 자기 손 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탕 먹을래? 우와! 대청함에서 보남, 조타사들이 고생을 했다는 뜻으로 대청함에서 온 선물이다 사탕을 만들 수 있다 알사탕 우와!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와! 와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눠옵시다 아 그러니까? 아니 갑자기 총을 내면 남성은 뭐지? 거울하고 뭐지? 거울하고 뭐지? 거울하고 뭐지? 신호 아닙니까? 대체 이러고 들어다니는 게 뭐지? 대체 경찰이... 아니 총 쏜 게 여기였습니까? 난 안에서 아무 상황을 모르고 저는 이렇게 하고 끝발을 왜 돌릴까? 그게 더 낫습니다, 샤워한 모습보다 맞아 하하하하하 나 못켰어니까 보리도 물이 안마에! everybody colour 이 어린이의 박스야 1, 2, 3, 2, 1